아, 당근 찬성이죠. 둘이 서로 좋다는데, 누가 뭐래요. 그래요, 그래요. 나도 찬성, 찬성.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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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아니, 얘들까지 형 결혼 찬성이라는데 넌 왜 그러냐? 아휴, 이렇게 학생하고 선생하고 사상이 틀려서 어떻게 공부가 돼? 다녀왔습니다. 어? 뭐야? 아니요? 뭐야, 아직도 안 갔어? 야, 섭외가, 너도 찬성이지? 그치? 너도 찬성이지? 뭐가 찬성이라는 거야? 하여튼, 있어. 우리 둘이 찬성이니까 너도 빨리 찬성해. 너도 찬성이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알았어, 찬성. 찬성인데? 그래? 뭐야? 자, 답에 가. 여기다. 공부하는 날 고생 많지, 너희들도. 아, 저희들야? 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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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쏙 빼? 나 얘네 공부 가르치는 얼마나 고생하는데. 넌 엄마가 쥐셨을 거 아니야. 응? 하여간 반대파들 내가 똑똑히 기억해둘 거야. 밤길 조심하세요. 지배인님. 지배인님 왜 거기 계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 그게 아직 마음을 못 정해서요. 어, 지배인님. 웬만하면 이쪽으로 오세요. 왜 그러세요? 옥희야, 너야말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쪽으로 와. 왜 애를 꼬셔?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요. 아빠가 칠새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건 나쁜 거랬어요. 그래. 야, 아이고 장하다 장하다. 아, 언니들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맞아. 선배님 엄마한테 뭐 돈이라도 받았어요? 뭐? 조그만 것들이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조그맣더니요. 언니들보다 자기가 더 커요. 뭐야? 키 세 볼래? 오, 저거요? 우리 갔다 오세요. 아니, 꼴통들. 좀 앉아 좀.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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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파들. 이거 뭐 내가 볼 땐 이미 대세는 기운 거 같네요, 에? 우리 찬성파. 여러분들 가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품으로 오세요. 뭐예요? 이렇게 멋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늦었네요. 어, 중재형.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네, 반대판, 반대판. 네,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중재는 우리 편이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네, 천상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천상파. 아이고, 뭐 앉을 자리가 없네. 아, 그냥 여기 앉을게요. 여기는 중립입니다. 네? 중립.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래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뭐 해? 네, 손 말리는 걸어. 내 유쟁이 나랑 터프가 이너라. 알콩달콩 사랑할래. 내 사랑도 내 맘, 내 인생도 내 맘. 태강살이 내 맘이. 그 누가 말해도. 손 말리는 걸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유회들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는데요. 요즘 생각해보면 저희 키 재봐요. 누가 더 조그만지 아니 글쎄 짱! 어? 지금 뭐 찬성한 거를 그게 잘했다는 거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결혼을 반대하는 게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또 뭔데? 아니 왜 그쪽으로 이렇게 앞뒤 꽉꽉 막힌 소리만 해? 내가 뭘 꽉꽉 막히냐? 내가 뭘 막히냐? 내가 뭘 막히냐? 시작! 미니백턴 파이팅! 안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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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자기들이 여기로 와? 우리 여기서 모임이 있어요. 아니 왜 하필 여기 와서 그래? 여기 우리가 먼저 왔어요.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 왜 우리 다른 데로 가래? 자기들이 가. 우리가 왜 가요?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솔직이나 하고 말이야. 뭐?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지? 어우 생긴 건 아주 뺀질 뺀질하게 생겨갖고는 어디서? 뺀질 뺀질? 그거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인가 지금? 아주 빈티 잘 잘 흐르게 생긴 주제에? 뭐야 너 형한테 지금 빈티? 내가 언제 형한테 그랬어 괜히 찔려갖고 혼자 그래. 저쪽이랑 성종하지 말아요. 얍사태야. 무, 무, 얍사? 그래 얍사! 미려 검색이들지? 미려 검색이들지? 미려 검색이들지? 내가 또 늦었네. 충혜 씨는 이제 와요. 아니 충혜 씨는 대체 어느 편이에요? 네 우리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에이, 에이 에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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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머스마! 이렇게들 싸우기만 해서 끝이 나겠어. 그러지 말고 전형 내기 겸 크게 한 판 붙어서 결판 내자고. 놔둬 your life 놔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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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라 싸 Lean 놔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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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а 왜 저렇게 싸우는거니? 왜 저렇게 싸우는거니? 왜 저렇게 싸우는거니? 아구 높이 아 선배님 괜찮아요? 미안해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건성으로 미안하다는 게 어딨어요?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뭘. 그럴 수도 있다니요. 빨리 정식으로 사과해요. 아니 댁이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승질을 해요. 우리 선배가 다쳤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 지금 저 사과 지금 정의를 해줘. 바보야? 왜 이래? 뭐야 어디다 대고 바보래 이 자식아. 빨리 형한테 사과 안 해? 맞지요? 이 조그만 자식이 어디서. 이 자식이 감히 보헌드렸드한테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야 어디서 그냥 가. 이게 너 사람들 진짜. 니 지금 오늘 잘못 걸렸어. 찬성.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와. 하이 Maggie. 하이 하이.